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고위급 검찰 인사안을 보고 오늘 제가 내보낸 방송을 본 한 시청자가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정말 이번 법무부 인사안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결사적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대선에서는 얼마나 더 결사적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결사적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침 신문을 보다가 중앙일보의 이상은 논설의원이 검찰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냐고요? 네 라는 그런 제목에 그래서 시작글과 결론글에는 어김없이 결사적이라는 표현이 또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6월 4일에 발표한 검찰 고위급 인사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 편에 무조건 보상한다. 둘째 윤석열 편든 검사는 숙정한다. 셋째 정권을 불편하게 한 검사는 찍어낸다. 예외 없이 이 세 가지 원칙이 관철된 인사안이었습니다. 잔인하고 졸렬하고 유치합니다. 폭력집단의 조직관리를 방불케 합니다. 이렇게 칼럼이 시작되면서 마지막 결론은 불법 출금 사건, 원전 보고서 조작 사건, 이상직 의원 사건에 지비라인 곳곳에 정권편을 심었습니다.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외각검찰청의 검사장도 미들맨으로 채웠습니다. 사실상 집권청 범죄수사에 대한 검수완박, 이른바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이 성사된 심입니다. 이번 인사는 정권의 결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결사적입니다. 결사적입니다. 검사 몇 명이 검찰 통신망에 글을 올리는 것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입니다. 묵묵히 견디며 의기를 보일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옳은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논설의원의 주장입니다. 결사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상한 논설의원은 이번 건에 대해서만 결사적이고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늘 불확실할 수밖에 없지만 생각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현재를 기초로 해서 현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현재를 보면서 늘 현재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게 됩니다. 시청자의 의견을 확인하기 이전에 그리고 이상한 논설의원의 거를 확인하기 이전에 저는 이런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이정도 결사적이고 후위를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면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전은 얼마나 결사적일까. 그들은 얼마나 결사적으로 그 문제를 대하게 될까. 이런 추측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논설의원은 인사안에 대해서만 결사적이었다 그렇게 보지만 저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서 그것을 보면서 결사적인 것을 보면서 다음에는 또 얼마나 더한 결사적인 것이 나오게 될까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거친 행보를 보면서 아무것도 개의치 않겠다는 그런 결의를 강력한 결의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6월 7일 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보통 시민들이 그냥 들으면 경악해하는 그런 또 메시지를 발신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성진했는데 피고인 신분인 것이 고려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러자 박범계 장관은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점을 좀 믿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공과 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로 사적인 것은 단 1그램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시민들의 그런 심적 상태를 고려하게 되면 박범계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당신이 옳다라고 이렇게 답하는 그런 시민들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범계 장관은 시민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말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이번 인사는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로서 사적인 것은 단 1그램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마 박범계 장관은 믿고 또 믿고 싶을 것입니다. 이번 고검장과 검사장의 인사명단을 확인한 현직 고위검사의 촌평은 이번 인사안의 특성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이광철 민정비서관 50일체 사법연손 36기가 주도한 이광철 기소 무마방탄 인사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된 상황일 때는 당신은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그런 혐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만났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기소항위로 결정하고 대검찰청에 성인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조난감 대검 차장검사는 물론이고 김오수 신임검찰총장도 이를 성인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성인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검찰 인사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계된 인사들은 모두 지금만 넘기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음을 이번 인사안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에 아주 보통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권이 이번은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권이 교체가 되면 이번에 관련된 자들은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상식선에서 생각합니다. 또한 한 시민은 그런 상식선에서 이런 주장을 펍니다. 저 양반들 내년 대선이 끝나고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안중에는 권력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는 그런 확신과 결사적인 결의를 이번 인사안에서 엿보게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시민들은 권력 교체가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다음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큰 그런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대다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 가운데서 아주 소수는 그들의 안중에는 권력을 반대편에 넘기는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또 일어났어 안 된다. 이런 종류의 그런 판단을 이번 인사안을 보면서 하게 된다는 점이죠. 앞으로 그들은 얼마나 결사적으로 행동하게 될까. 아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결사적으로 행동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인사안을 보면서 정말 일부 사람들은 아 이 사람들은 정말 결사적으로 앞으로도 행동을 계속해 나가겠구나. 그런 점을 이번 무리한 검찰 고위급 인사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다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